야 너 나 병문 안 왔냐? 아니 아까 아까 뭐 맞버리 야 들어가 이제 너 그러면 노인이라도 한번 해볼래? 형 노인이요 노인 이게 이거 젖는 기계 있는데 아 배사람이야 니가 만약에 배사람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투콘씨가 오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형 오늘 투콘이 형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투콘이가 난 이렇게 입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어 놓는 색깔 이어 놓는 색깔 근데 얘기를 안 해줘서 저도 다 흥분해가지고 근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8월이나 7월 말에 조정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코치님이시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언제만 하고 코치님을 이렇게 하는 기계 아니 왜? 아니 힙합농을 같이 갔어 아니 근데 우리가 로잉머신이라고 조정 연습하는 기계인데 이걸 하다가 지난주에 진짜 우리 깜짝 놀랐거든요 큰일 나요 베이스들이 중요해 근데 워낙 투콘이 형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아요 아니 근데 아까 호영이 봤잖아요 호영이가 물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장사 집안 출신이에요 할아버지 황현대에서 씨름하셨어요 황솔란 세 마리 타셨고 아버지가 보디필드에 나셨어요 그래서 몸이 가장 좋을 때 절을 놨어요 아니 사실 타고난 힘은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필요도 없어요 해보면 안 돼 진짜 괜찮아요 아유 형이 자신 있습니다 형 옷은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해도 돼 땀 엄청 날 텐데 아유 룰을 깨야지 자 우리 좀 뒤로 오고 코치님이 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시트에 먼저 앉으시고요 발을 끼세요 됐어? 됐어? 그래도 한 번 네 형! 근식이가 근식이가 3분 35초 있어? 아 근식한테 3분 몇 초? 기록받아? 오늘 진훈이가 3분 34초 1등 그 다음에 근식이가 3분 35초 2등 저는 3분을 찍을게요 아니요? 형 그러면 처음이야 3분 30초 안에만 돌아와도 넌 1등이야 일단 다들 이렇게 심각해 형 진짜 3분 찍으면 멤버 합시다 아 진짜? 아니 3분 30초만 해도 멤버야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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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시작 네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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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200미터도 못 가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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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수 있어 야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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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몇 미터? 2백 2백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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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리스트베리 10 Nurse 한 400공 ROI сюда 할수있어 4강앤에 들어오면 우도 멤버야 움직여 우도 멤버 나 cambi 좋아abi smoked it. 400m. 100m! 100m!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20m! 20, 20, 20 20, 20 마지막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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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으면 안 돼 너무 불쌍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만들어 형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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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지금 메디 한 거야 메디 나보다 빠른 거야 나보다 빠르네 너 둘한테 끌려다녀서 걸을 때 너 어디서 조사받고 아 아깝다 얘네 왜 얘네 집을 때려 야 이거 진짜 힘드네 야 이거 진짜 힘드네 야 이거 진짜 힘드네 저 쿠콘아 나가서 여기 버섯 점검을 자라는 데 있거든 걔 형 그거랑 먹고 와요 형이 밥 살 테니까 형 이제 일어나 형 이제 무슨 일이야 형